예술이 뭔지 보여주지 사실 이런 보모 구실은 제가 아니라 세피라들의 역할이긴 하죠 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저는 언제나 수십 명의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예술이 뭔지 보여주지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예술이 뭔지 보여주지 지금의 속도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휴 오케이 ding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윈 쉽게 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앞에 무방비해진 개체가 있네요. 부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틈을 놓친다면 관리자님의 역량에 대한 개선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아름답진 않네. 생체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술이 뭔지 보여지지. 아름답진 않네. 아름답진 않네. 생체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생체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예술이 뭔지 보여지지. ㅋ 예술이 뭔지 보여지지. 예술이 뭔지 보여지지. 예술이 뭔지 보여지지. 저기 이것이 하나의 도대체의 기록이